음악 얘들아 저녁은 어떤 걸 먹을까? 윤미 언니, 뭐야? 뭐 먹으러 갈까? 언니,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요. 그래? 나도 콜. 삼겹살에는 소주가 최고지. 삼겹살 좋다. 나도 삼겹살 좋아해. 저기 고기집 싸고 괜찮아. 맛있고 가성비 좋아. 그래, 저기가 좋겠다. 좋아요. 빨리 들어가요. 맛있겠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네, 저희 6명이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드실 메뉴 정하고 주문하실 때 벨 눌러주세요. 우리 삼겹살하고 갈매기살 먹자. 그럼 갈매기살 4인분하고 삼겹살 4인분 시키자. 그리고 소주 한 병하고 백주 3병 시켜서 폭탄주도 먹어보자. 사장님, 주문 좀 할게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갈매기살 4인분하고 삼겹살 4인분 주세요. 그리고 소주 2병, 맥주 3병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드릴게요. 지호 오빠는 삼겹살 좋아하세요? 고기를 좋아한다면 운동도 좋아하실 듯해서요. 어, 운동은 좋아하지.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운동해. 저도 운동은 하고 싶은데 지금 고3이라 공부 때문에 운동을 못해요. 근데 운동은 좋아해요. 딱 보니까 운동을 한 번 같아. 윤미 누나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부모님 두 분하고 언니, 오빠 두 명 있어. 아, 그럼 2남 2년이에요. 응? 맞아. 너는 가족이 어떻게 되는데? 저는 부모님 두 분하고 누나 한 명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그럼 1남 1녀구나? 네, 맞아요. 진영아, 너는 취미가 뭐야? 나는 춤추는 거 하고 한국어 배우는 게 취미야. 나는 음악 듣기 하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 먹방 같은 거 보는 거 특히 좋아해. 근데 한국어는 왜 배우는 거야? 한국어를 배워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지호 오빠, 제가 쌈 하나 싸서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모이 맥주 한 잔 줄까? 네, 오빠. 한 잔 주세요. 오빠는 여행을 좋아하세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 많이 다녀? 네, 여행 많이 다녔어요. 국내 여행 아니면 해외 여행? 저는 제주도 세 번 갔었고, 부산 두 번, 월미도 한 번 가봤어요. 그리고 해외 여행은 말레이시아, 이태리 등 간 적이 있어요. 화영 언니, 고기가 없는데 더 시킬까요? 고기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2인분씩만 더 시키자 소주 한 병 하고 맥주도 두 병 더 시키자. 네, 그래요. 사장님 추가 주문 좀 할게요. 여기 소주 한 병, 맥주 두 병 하고 고기 인분만 더 주세요. 다들 고기하고 술을 잘 먹는구나. 우리 고기 먹고 이 차 어디 가?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지금 6시밖에 안 되었는데 집에 벌써 가요? 이 차는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 더 마시러 갈까? 입가심 맥주 좋은 것 같아요. 화영 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갈래. 승빈아, 진영아 여기 술값은 우리가 내자. 그래, 우리가 나눠서 내자. 그럼 여학생들 오기 전에 계산 먼저 하자. 사장님 얼마예요? 내 14만 6천 원 나왔습니다. 얘들아, 내 카드로 일단 계산할게. 니네들은 나중에 줘. 그래, 진영이하고 나하고 집에 갈 때 줄게. 얘들아, 이제 나가자. 어디 갈까? 맥주 한 잔 더 하고 가는 거 어때? 괜찮지? 그래, 맥주 한 잔 더 하자. 여기 얼마야? 우리 같이 내자. 누나, 여기 저희가 다 계산했어요. 그래? 그럼 맥주는 우리가 살게. 그래, 맥주는 우리가 낼게.